요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사과를 뒤에서 런닝띠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하든 미디어룸에서 하든 뭐 라커룸 고향에서 훈련했다 어디서 하면 그 고향 안에 있는 라커룸에서 진행을 하든 거기다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가져다 놓고 거기서 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하든 끝나고 하든 아니면 황스런 감독이랑 같이 나와서 믹스존에서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소한 걸 해야지 런닝띠고 선수들 뛰고 있는데 선수가 어쨌든 간에 훈련장에 나와서 90도 허리 숙여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극상 논란에 종지부 찍나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손도 감싸 안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하고 사과하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축구팬들에게 아시안컷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워가는 기간이 됐다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좋은 축구선수뿐이 아니라 좋은 사람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모험적인 사람이 되던 노력을 많이 하며 그런 선수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를 앞으로도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저는 뭐 김코치가 말한 것처럼 대한축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과회견은 이강인이 좌측에서 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과를 안 하면 나쁜 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축구협회가 애초에 다 만들어 놓고 검토 중이다 이강인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걸 검토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대한축구협회 측 관계자로부터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과 안 하면 이강인만 개새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마치 무슨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훈련 날 내가 가서 마이크 잡고 하겠다라고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난 진짜 이건 진짜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이게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들이 아시안컵에서 MVP를 받아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는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쓸데없는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나와서 머리 숙여서 90도 인사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어제 말했듯이 싸움은 두 명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두 명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연류가 되어 있죠 탁구를 여러 명이 쳤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이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둘이 싸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어쨌든 간에 다툼이 몸싸움에 있었던 뭐가 있었고 그걸 손흥민 선수가 말리던 과정 중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건데 누구와 누구와 정확히 싸운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두 명이라고 절대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잘못한 사람이 이강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근데 왜 혼자 나와서 이거를 다 뒤집어 써야 되냐는 거야 탁구를 이강인 혼자 쳤냐는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거를 한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무조건 이강인 혼자만 때문에 다친 건지 안지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죠 그리고 탁구를 혼자 칠 수 없어요 탁구를 어떻게 혼자 쳐 벽에다 대고도 혼자 못 치는 게 탁구예요 탁구 그 머신이 공 싸주는 거 안 이상 백핸드랑 포핸드 계속 못 쳐요 여러 명이서 치는데 왜 이거를 이 선수 혼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며 저는 또 솔직히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사과를 뒤에서 런닝 뛰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하든 미디어룸에서 하든 라커룸 고향에서 훈련했다 어디서 하면 고향 안에 있는 라커룸에서 진행을 하든 거기다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가져다 놓고 거기서 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하든 끝나고 하든 아니면 황순홍 감독이랑 같이 나와서 믹스존에서 해도 되잖아요 어 같이 나와서 믹스존에서 하든 차라리 그런 사소한 걸 해야지 런닝 이렇게 선수들 뛰고 있는데 선수들 런닝 뛰면서 웃기도 할 거고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진지하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과하게 하는 게 맞는지 얼마나 어린 선수지만 진짜 처참하게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물론 어리고 막내뻘이긴 한데 이게 형들도 그렇고 자기랑 같이 탁구 친 친구들도 아무도 나와서 사과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축구협회가 이강인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진짜 탁구 친 선수들 다 나오던가 명단 제출해가지고 맞잖아 난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물론 뭐 말이 된다고 하신 사람도 있겠지 우리랑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나는 아 이거 참 진짜 어른들이 너무 못났다 난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 어린 선수고 나이가 많은 선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탁구 혼자 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혼자 연루됐던 것도 아니고 왜 이 선수 혼자 나와서 이거를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며 누가 보면 무조건적으로 이 선수 혼자 이 사태를 다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마치 아시안컵 4강에서 떨어진 게 이강인 때문인 것처럼 모든 프레임을 다 한 선수에게 씌워서 무슨 대국민 사과를 시키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엄청 집중적으로 모르는 분들 특히나 축구에 평소에 많이 관심 없으시다가 아시안컵 때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지인 중에 이번 태국전도 예매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이강인 유니폼 입고 가도 되냐고 물매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러는데 이강인 유니폼 입고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참 힘들구나 아 인생이 힘들구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입고 가면 괜히 사람들한테 혼나거나 창피함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입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유스나 이런 데서 이 범인은 오로지 이강인이 다 덮어쓰는 이런 느낌을 만들었으면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훈련장에서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나는 진짜 축구협회가 무능하다 아 이런 말 진짜 하면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 난 진짜 이거 축협회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거를 훈련장에서 다른 선수들은 런딩 뛰고 있는데 하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솔직히 오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나도 안 할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갑자기 오후 한 3, 4시쯤인가? 일하려고 이제 나가는 중인데 공식 이강인 뭐 사과문 밟으면서 뉴스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진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진짜 개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옆에 축구 관계자 축구협회 관계자도 한 명 같이 나와있던가 그냥 선수 한 명만 달랑 나와가지고 마이크 다섯 개 여섯 개 다 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워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는 거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도 그러니까 내부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싸움이 나면은 뭐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변명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어쨌든 그냥 이번 사건을 본인이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내가 그냥 한 몸 희생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덮어 쓰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훗날 은퇴하고 나서 웃으면서 허심탄회하게 그날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 올겠죠 언젠가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 정확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이강인 선수는 90도 숙여서 사과를 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몇 번이나 얘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선배한테 뭐 덤볐다 뭐 예를 들어 개겼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상 그거는 잘못된 게 맞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후배가 선배 말을 더 잘 들여야 되는 것도 맞고 허나 어제 갱꼬치가 얘기한 거대로 얼마나 선배들이 또 못했으면 그런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제가 옛날에도 말했었고 어제 갱꼬치가 극된 노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맞고 반대로 감독이 이제 풀어버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잡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만 나와서 고개 숙여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훈련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라커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해서 끝났으면 되는 문제인걸 이렇게 대중 앞에 이 선수만 세워서 마치 이 선수가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이 선수가 다시는 뭔가 원래 국가대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인터뷰를 하는 것 마냥 대역 죄인을 만들었죠 한 명의 대한민국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죄인을 만들어낸 장면을 보고 저는 참 축구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수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기도 한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화를 시켜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불 끄는 데에 선수들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가 있기 전에 또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감독님이 믹스전에서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쭉 내려서 저희가 읽어보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도 뭐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를 감쌌다 이강인의 사과 인터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이강인과 영국에서 만났다 어제도 다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이강인이 모든 선수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선수들이 그 부분을 잘 받아들였다며 사과를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강인은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선수들도 받아줬다 덕분에 대표팀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과를 한국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수들 앞에서도 또 한 번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 손흥민 선수가 넓은 아량으로 그 사과를 또 품어서 받아줬다라는 지금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코게이트 사건 당시 다친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다 손가락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소속팀의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님이 축구 선수인이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했다며 너무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무상이 아니다 걱정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거에 감사하지만 이런 것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힘들다는 것을 보니 같이 미안하고 제가 힘들다 축구는 팀 스포츠다 저로 인해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손가락은 너무 괜찮다 이 정도 아픔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다며 이강인을 비롯한 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손가락 부상이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는 나와서 대역죄인이 되었고 사과를 하고 한 명의 선수는 나와서 협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주장이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마무리했어요 이번 아시안컵도 선수들이 다 뛰었고 전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자유만 줬고 그 안에서 해가지고 결국 이 사건의 마무리도 협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도 고개 숙여서 사과하지 않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화해했다라는 걸 보면서 서로 기뻐만 하고 우승한 것 같이 행복하다고만 얘기하면서 선수가 사과하고 선수가 마무리 짓는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을 보고 계신다 근데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이강인의 사과 인터뷰에 앞서 손흥민의 기자회견 보면 이강인 연구에서 만났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꼽고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심을 사과를 했다 끝! 여기까지 잊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끝! 음 여기서 끝났으면 끝 끝난 거야 그냥 더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마침표를 딱 그냥 끝내고 축구협회 관계자가 나와서 아 이제 사과 관련돼서는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 주장도 선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불찰이 있었으니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좋은 감독 더 좋은 환경 이런 걸 조성해서 더 기강을 잘 잡아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 어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로서 이런 사건이 다시 한 컷 기간 동안 이뤄진 거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도 선수들에게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니 이강인 선수도 넓은 나량으로 팬분들께서 이제 좀 좋게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도 정말 괜찮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제 본인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 했으니 앞으로 제발 이런 기사를 써주지 마시고 앞으로 제발 이런 뭐 탁구게이트라든가 뭐 하극상이라든가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걸 더 이상 써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 축구협회의 관계자로서 너무나도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또 인사했으면 존나게 깔끔한 거잖아요 그쵸 이걸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도대체 왜 이거를 선수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선수가 미디어에 나와서 축구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태국전에 관한 얘기도 아닌 이 탁구 사건을 이 경기 이틀 전 하루 전에 하고 있냐는 거야 그쵸 미치는 거죠 매우 가슴이 아프죠 네